미국을 갔다 왔고요. 그리고 요즘에는 뭐 학교생활을 충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지인은요. DJ로 활동하는 동아동을 엽어서 금요킹은 기법이라든지 인생을 사랑하는 기회는 꾸덕수록 한 10년이 넘었습니다. 인생을 사랑하는 기법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사집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자기 관리 좀 하고 있고요. 저는요. 지금 DJ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중이고요. 그리고 평소 집에서는 수작업을 합니다. 이렇게 손수 뜨개질도 하고요. 밥도 식고. 저도 뭐 그냥 건강하게 밥 안 먹고요. 또 다음 앨범 준비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. 모레가 동안 씨 생일이죠. 가자. 그리고요. 그리고 혜선 씨 생일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케일 가져왔거든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동아동의 생일 축하합니다. 하나 둘 셋 자 이제 얼굴에 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동아동의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동아동의 생일 축하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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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